안녕하세요. 짧고 흥미로운 영어 뉴스를 읽으며 다양하게 영어를 공부하고 또 풍부한 상식도 함께 익히는 Fun Reading 43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볼 영어 기사는요. 바로 에펠탑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펠탑, 아주 정말 유명한 파리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데 그 에펠탑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여러가지 흥미로운 사실들, 어떤 것들이 있는가 참 재미있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펠탑이 꼭대기에 원래 뭐가 있었는가 이런 내용. 그리고 또 에펠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가 이런 내용들. 또 에펠탑이 원래는 다른 나라로 옮기기로 했었는데 어떤 나라였는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영어 기사를 읽어가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흉물 이런 말들, 또 복제품, 토목공학 이런 거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이런 게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무지 중요한 영어 표현인 Be Subject2가 또 활용되는데 이것도 어떤 의미인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헤드라인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Everything you never knew about the Eiffel Tower Everything, 모든 것인데 you never knew, 당신이 결코 알지 못했던 뭐에 대해서요? 바로 이 Eiffel Tower. 자 우리 한국말로는 Eiffel Tower이라 그러지만 영어로는요 Eiffel Tower. 그래서 발음을 Eiffel이 아니라 Eiffel Tower로 간다는 거. 즉 Eiffel Tower에 대해 당신이 결코 몰랐던 모든 것들. 그런 제목이 붙어있고요. 하나씩, 조그만 소제목과 함께 세부적인 내용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construction. 자 컨스트럭션, 건설이죠. 자 건설. The tower was built as an archway entrance to the 1889 World Fair and wasn't originally intended as a permanent fixture. 자, the tower, 이 Eiffel Tower은, Eiffel Tower은 was built, 지어졌습니다. as, 이거이거로서 지어졌다는 거죠. 모르다가요. 한 archway entrance로서 지어졌답니다. 자, archway가 뭘까요? 아치형으로 생긴 거. 바로 아치형으로 생긴 통로. 그게 archway입니다. 그리고 entrance는 입구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입구. 그러니까 archway entrance가 되면 arch형으로 된 입구.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entrance ticket 하면 입장권이 돼요. 그러니까 Eiffel Tower 앞에 사진을 보시면 밑에 둥그런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이 부분. 이 둥그런 부분. 여기가 바로 archway입니다. 그러니까 이 arch형 입구로 원래 먼저 건설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디에 입구였냐면 to, 이거에 대한 입구인데 1889년에 열린 World Fair의 입구로 원래 지어졌대요. 여기서 World Fair, Fair라는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Fair라는 말은 공정한 그 뜻도 있지만은 명사생될 때는 박람회라는 뜻이죠. 박람회. 그래서 Job Fair 같은 말 많이 써줍니다. 취업박람회를 Job Fair라고 그러고요. Wedding Fair 그러면 결혼 박람회. 이렇게 사용되는데 그러니까 1989년에 열린 세계 박람회, 만국 박람회의 arch형 입구로 원래 건설되었다는 겁니다. and, 중요한 게 뒤에요. and, 그리고 wasn't originally intended. 자, intended는 의도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도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originally는 원래는 그 뜻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as 이하로 의도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에펠탑이 처음 세워질 때에는 이걸로 의도된 게 아니었대요. 뭐로다가? permanent한 fixture로다가 의도된 게 아니었대요. permanent라는 말은 영구적인 그 뜻이고요. fixture는 어떤 뜻이에요? 고정. 고정된 물건. 그러니까 흥미로운 사실이네요. 에펠탑 처음 지을 때는 영구적인 탑으로 짓지 않고 조금만 쓰다가 치워버릴 물건으로 지어졌다는 겁니다. 원래는 영구적인 어떤 고정물로 의도되지는 않았었다라는 에펠탑의 설립 배경이 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또 계속해서 흥미로운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everything you never knew about the Eiffel Tower. construction. The tower was built as an archway entrance to the 1889 World Fair and wasn't originally intended as a permanent fixture. 자, 이게 에펠탑의 건설 과정인 얘기죠. 건설 과정인데. 그럼 그 다음 내용 뭐가 있나 보겠습니다. timeline. 자, timeline은 어떤 뜻이에요? 시각표, 연대표 그 뜻이죠. 그러니까 이 에펠탑을 짓는데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렸는가 그걸 설명해 주겠다는 겁니다. construction took a total of two years, two months, and five days. 자, construction, 공사가 took. took은 시간이 걸리다는 뜻이 있죠. 시간이 걸리는데 a total of, 바로 a total of 하면 총,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총 이만큼이 걸렸다는 겁니다. 얼마가요? 2년과 2달과 5일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에펠탑을 다 짓는데 2년, 2개월, 5일이 걸렸대요. 여기서 중요한 게 month, S가 들어가도 발음은 month's가 아니라 그냥 month's입니다. two months 하셔야죠. two months is 하시면 안 돼요. two months. 그러니까 총 2년, 2달 정도가 걸렸대요. 생각보다 많이 안 걸린 것 같네요. 옛날에 지어진 것 치고는. 자, 그 다음에 또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world war 2. 자, world war 2. 제2차 세계대전이죠. when Hitler marched into Paris in 1940, the defeated French forces made sure the tower's elevator cables had been cut, forcing the dictator to take the steps, if he wanted to reach the top. 히틀러 아시죠? 독일의 독재재함. 히틀러가 march 했을 때. 자, march는 행진하다는 뜻이 있고 또 행진곡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행진했을 때 어디 인, 어디 안으로? 파리로. 그러니까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했잖아요. 그러니까 1940년에 독일이 파리로 행진해 들어왔을 때, 들어왔을 때 the defeated French forces입니다. 일단 defeat라는 단어는 패배시키던 뜻이죠. 그러니까 defeated가 되니까 폐함을 당한, 즉 패배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패배한 French forces, force는 힘인데, forces, s를 붙이면 군대가 돼요. 참고로 force a to b가 되면은 a가 b 이하하도록 강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공사 사용되는 것이죠. 이것처럼 군대, 힘, 강요하다. 이 force와 연관되는 단어를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서는 군대가 되겠습니다. 그 패배한 프랑스 군대들이, make sure 하면 확실하게 하다는 뜻이에요. 확실하게 뭘 했습니까? 그 타워에 엘리베이터 케이블, 엘리베이터, 여기 있는 엘리베이터 케이블이, head been cut, 끊어지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군이 졌는데, 에펠탑에는 엘리베이터 케이블을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코마디아 아인즈니까 보충 설명입니다. force a to b, 설명드렸죠. a가 투이하도록 강요하다는 뜻이에요. 자, 이 딕테이터란 단어는 뭐냐면 독재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the dictator니까 그 독재자, 누굴 가리키겠어요? 히틀러 가리키는 거죠. 히틀러가 이거 이거 하도록 강요했다는 겁니다. 뭐 하도록? take the step 하도록. step은 계단이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계단을 타도록. if, 만일 그가 reach the top 꼭대기입니다. 에펠탑은 꼭대기를 가리켜요. 에펠탑 꼭대기에 reach, 도달하기 원한다면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도록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페비안 프랑스 군대가 에펠탑의 엘리베이터 케이블 끈을 갖다 탁!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이건 빼앗겨도 히틀러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꼴을 못 보겠다. 그렇게 해서 케이블을 프랑스 군대가 후퇴하면서 끊어버렸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밑에서 찍은 사진도 참 웅장합니다. 참 높은 탑이죠.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요. 바르셀로나. 도시 이름입니다. 스페인에 있는 도시 이름인데 갑자기 바르셀로나가 왜 나올까요? 혹시 알았어요? 알았습니까? 뭐를? 그 에펠탑이 original이 또 나왔네요. 원래는 was intended 또 나왔습니다. 이것도. 의도되었대요. 뭘 위해서? 바르셀로나의 시를 위해서 원래는 의도되었던 것을 아셨습니까? 그 얘기요. 그러니까 원래 에펠탑이 처음 지어지게 했던 도시가 파리가 아니라 원래는 바르셀로나였다는 거예요. 와 이건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네요. 그런데 왜 그럼 뭘 지어졌을까요? 그러나 그러나 그 에펠탑의 디자인이 was rejected reject, reject를 당했대요. 거부 당했대요. 거부 당했대요. 누구에 의해서? the city. 그 도시는 바로 바르셀로나겠죠. 바르셀로나에 의해서 그 디자인이 거부를 당했대요. 왜 그러냐면 역시 코마, ing니까 보충설명이죠. thinking, 생각했기 때문에. 뭐라고? 그것이 이 에펠탑 디자인이 would be 이거일 거라고 뭐일 거라고요. 아이소어가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디자인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아이소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흉물입니다. 흉물. 아이가 눈이고요. 쏘어하면 아픈, 상처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아프게 만드는 게 흉물이죠. 흉물을 자꾸 보면 눈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에펠탑을 바르셀로나에 짓게 되면 이게 아주 우리 눈을 아프게 하는 흉물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이 에펠탑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쯤이면 땅 치고 후회하지 않을까요? 프랑스가 에펠탑으로 벌어들인 돈이 어마어마하죠. 프랑스 파리가 바르셀로나가면 지금쯤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이요. 하이트 하이트 하이트는 뭐 신장이잖아요. 높이 높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이저 하이트가 되면 키를 재단 뜻이에요. 그래서 Can I measure your height 하면 키 좀 재드릴까요 그 뜻입니다. 메이저어가 재다 측량하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메이저 하이트 한편도 기억해 주시고요. 높이입니다. 높이 높이인데 단순히 에펠탑의 높이가 얼마다 그 얘기가 아니라 또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In the hot summer the metal of the Eiffel Tower expands adding up to 15cm to its height In the hot summer 뜨거운 여름에는 여름날에는 The metal 금속이죠. 에펠탑의 금속이 여기까지가 주어고요. Expans 가 동사입니다. Expand 라는 동사는 확장하다 늘어나던 뜻이죠. 뜨거운 여름날에는 에펠탑의 금속 금속들이 늘어난대요. 그렇겠죠. 여름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adding 추가해 준대요. 코마 ing가 또 나왔으니까 보충 설명입니다. 자, 얼마를 추가해 주냐면 up to 하면 최대 라는 뜻입니다. 최대 15cm 를 추가해 준다. 뭐에다가? 그 높이에다가. 그러니까 여름에는 이게 15cm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에펠탑 높이가요. 왜요? 이 금속이 뜨거운 열 때문에 늘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사람 키도 아침하고 오후가 다르다 그러는데 에펠탑도 여름하고 겨울하고 높이가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걸 다시 한번 들어보고 또 뒤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바르셀로나 Did you know the Eiffel Tower was originally intended for the city of 바르셀로나? However, Eiffel's design was rejected by the city thinking it would be an eyesore. Height In the hot summer the metal of the Eiffel Tower expands adding up to 15cm to its height. 네, 이건 아주 멋있는 도시인데 파리는 아닌 것 같죠? 과연 어떤 도시일까요? 설명이 나옵니다. Replic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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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말도 중요한 단어예요. 어떤 뜻이냐면 복제품 모형 그 뜻입니다. 에펠탑의 복제품들이 된 내용이네요. There are about 30 replicas of the Eiffel Tower worldwide There are 있습니다. There란 이딴 뜻이에요. 약 약 30개의 복제품들이 있대요. 뭐에? 에펠탑에 근데 Worldwide Worldwide 가 되면 전세계적으로 그 뜻입니다. 항상 지역 뒤에 wide가 나오면 wide가 넓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전체 그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Citywide가 되면 시 전체적으로 그 뜻이고요. Countrywide가 되면 전국적으로 그 뜻입니다. Country가 나라잖아요. 마찬가지로 Worldwide는 전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전세계적으로 에펠타오의 복제품이 30개 정도가 있대요. 한국에도 한국에도 하나 있는 걸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The most visited and best known among them is probably the one in Las Vegas. 근데 가장 visited 그러니까 수동태네요. 가장 많이 방문되어지고 그리고 best known 가장 잘 알려진 것입니다. Among them 여기서 them은 뭘까요? 바로 replica 복제품들입니다. 복제품들 가운데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고 가장 잘 알려진 유명한 것은 바로 뭐냐면 아마도 The one 원도 replica입니다. 그 복제품일 거래요. 어디에 있는? 라스베가스에 있는 바로 이 도시가 라스베가스죠. 라스베가스는 이 에펠타오의 복제품입니다. 그러니까 30개쯤 되는 복제품 중에서도 되게 라스베가스는 가장 아마 유명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펠타오 복제품이 30개가 있었네요. 아파트먼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아파트가 왜 나올까요? 구스타프 아이펠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항상 사람 이름이 나오고 코마가 나오면 그 뒤에는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옵니다. 구스타프 아이펠 누구냐면 그 타워의 아키텍트래요. 아키텍트 하면 건축가죠. 이 에펠타 이건 아니고 원래 에펠타오의 건축가인 그것을 건설한 구스타프 아이펠은 빌트 지었댑니다. 뭘 지었어요? 한 아파트를 지었대요. 언데도 어떤 아파트냐면 just for himself 그 자신을 위한 아파트라는 게 건물을 뜻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의 방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at the top of the tower 그 탑의 꼭대기에다가 자기가 살 수 있는 아파트 위에 딱 지었대요. 그러니까 원래 그 에펠타 꼭대기에는 이 건축가 구스타프 에펠이 살던 아파트가 원래 위치했다는 겁니다. 저도 이건 처음 알았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죠.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 다음에 갑자기 난데도 씨 자유의 여신상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이 나오네요. 이것도 내용이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아까 나온 구스타프 아이펠이 누구 있었어요? 아까 에펠탑을 지은 건축가였지 않아 이 사람이 또 나옵니다. 자 왜 나올까요? 구스타프 아이펠 also played a huge role in the building of the statue of liberty. 예 구스타프 아이펠은 또한 자 play a huge role 되게 중요한 수거죠. play a role 인하면은 뭐뭐의 역할을 하다는 뜻입니다. 롤이 역할이잖아요. 플레이아 롤 하면 뭐뭐의 역할을 하는 뜻인데 huge가 들어갔네요. huge는 어떤 뜻이에요? 거대한 그러니까 play a huge role 하면은 아주 거대한 역할 엄청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스타프 아이펠 건축가가 또한 엄청난 역할을 했대요. 뭐에? 더 빌딩 짓는 거예요. 뭘 짓는 거예요? 더 스태추 오브 리버티가 바로 자유여신상이죠. 스태추가 동상 뭐 그 뜻이거든요. 상 조각상 그리고 리버티가 자유로 한 뜻이죠. 그러니까 이 자유여신상을 짓는데도 구스타프 아이펠이 엄청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참 대단한 건축가네. 이거 자유여신상은 어떻게 보면 뉴욕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인데 파리의 상징물과 뉴욕의 상징물이 다 이 사람이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The Civil Engineer and Architect Built the Metal Framework The Civil Engineer and Architect 이것까지가 주어인데요. 일단 중요한 게 Civil Engineer 하면은 토목기사 그 뜻입니다. 그래서 Civil Engineer 이러면 토목공학이에요. 그러면 Civil Engineer 토목기사 그리고 아키텍터 건축가 있었습니다. 너가 붙었습니다. 그 토목공학자 이자 건축가인 그 뜻이에요. 누굴 가리킬까요? 구스타프 아이펠 가리킨 겁니다. 그러니까 토목공학자 이자 건축가인 그 아이펠이 Built 지었다는 겁니다. 뭘 지었습니까? 메탈 프레임워크 금속으로 된 프레임워크 구조 이 자유여신상의 그 프레임워크를 갖다가 바로 이 사람이 아이펠이 또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그 다음에 Accident 아 사고네요. In June 1902 The Eiffel Tower Was struck by lightning Not once but three times Causing a lot of damage 자 1902년 6월에 에펠탑이 Was struck by 스트로그는 뭐예요? 때리다는 뜻이니까 Be struck by 그러니까 뭐에 의해 맞다 뭐에 의해 가격당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펠탑이 맞았대요. 뭐에 의해서? 라이트닝에 의해서 라이트닝은 벼락 혹은 번개입니다. 그러니까 벼락 번개에 맞았다는 거예요. 1902년도에 그런데 그것도 Not once but three times Not a but b니까 요게 아니라 요거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씩이나 하루에 세 번이나 에펠탑이 벼락을 맞았다는 거예요. 또 코마 아인즈니가 보충설명이죠. 그래서 Causing 유발시켰되어 뭐를 A lot of damage 많은 damage 손상을 그러니까 이때 아마 탑이 크게 훼손된 것 같습니다. 이것처럼 사고 디스템입니다. 자 이 본문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 또 닌텐도 슈퍼마리오가 나오네요. 왜 그럴까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에펠탑하고 에너지 세이빙 에너지 세이빙 그러니까 에너지를 아끼는 거네. 에너지 절약입니다. The lights of the Eiffel Tower are switched off after 1am to save energy 지금 lights는 여기서 조명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에펠탑의 조명들이 스위치드 off 된대요. off는 끄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위치 off가 되면 스위치 끝난 뜻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조명들이 스위치가 꺼진대요. 애프터 은제 이후에는 오전 1시 새벽 1시가 되겠네요. 새벽 1시 이후에는 조명을 끈댑니다. 왜요? 에너지를 세이브하기 위해서 그 뜻이네요. 자 그 다음에 1889 자 1889년 1889 1889 1889 1889 1889 이 중요한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The Eiffel Tower was unveiled in 1889 The same year Nintendo was founded and Adolf Hitler was born. 자 그 에펠탑이 unveiled 됐답니다. 자 unveil은 무슨 뜻이겠어요? veil이 veil을 가리다는 뜻이고 on은 거꾸로 veil을 펼치다는 뜻이니까 공개하다 덮개를 벗기다는 즉 공개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펠탑이 1889년에 공개됐다 이때 개정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어떤 일이냐면 The same year 똑같은 해래요 닌텐도가 파운드된 똑같은 해래입니다 파운드라는 동사는 설립하던 뜻이었죠 닌텐도사 일본의 유명한 게임회사죠 닌텐도가 설립된 애가 바로 1889년입니다 또 그때가 언제냐면 아덜프 히틀러 아까도 나왔었죠 독재자 히틀러가 태어났던 그 애 1889년도에 애펠탑도 공개되고 또 닌텐도도 세워지고 히틀러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중요한 어떤 한 해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애펠탑 멋진 아름다운 사진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Photos at night Photos at night 밤에 사진 찍는 거네요 야간 사진 It's not allowed to film or photograph the tower at night It's not allowed 허용되어지지 않는답니다 뭐하는 게 To 이해하는 것이 바로 Film 하거나 포토그래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답니다 Film 발음이 필름이 아니라 Film 이렇게 발음되는데요 Film은 어떤 뜻이냐면 촬영하다는 뜻이고 물론 영화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촬영하다는 뜻이죠 동사 사용되었으니까 촬영하거나 포로그랩 사진 찍는 것이 허용되지가 않는답니다 뭐를 그 타워를 그러니까 애펠탑을 촬영도 안되고 사진도 못 찍는대요 언제 At night 밤에는 어 그렇습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밤에는 자간 촬영도 안되고 사진도 못 찍는답니다 몰래 찍으면 찍을 수 있겠죠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자 이미지 이미지들 뭐 사진 같은 것들이겠죠 이미지들 뭐냐면 Illuminated 된 에펠탑의 이미지들 사진들 Illuminated란 단어는 조명을 밝히다는 뜻이죠 조명은 빛을 밝히다 그러니까 Illuminated니까 조명이 밝혀진 조명이 밝혀진 불이 켜진 그런 에펠타워의 그 이미지들은 사진 같은 것들은 Have been Subject to 라고 얘기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무지 중요한 수거 Be Subject to 가 되면은 뭐뭐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Copyright의 대상인데 Have been BP니까 되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Copyright은 저작권이잖아요 그저 커피할 수 있는 권리니까 어 그러니까 불 켜진 조명이 켜진 그 에펠탑의 그 그림들 이런 것 사진들은 저작권에 적용을 받는답니다 언제 1985년 이후로 그러니까 함부로 그거 못 쓴다는 거예요 에펠의 조명 밝혀진 사진들은 그 다음에 Tragedy Tragedy는 비극이라는 뜻이죠 비극 비극입니다 어떤 비극이 있을까요 Some 400 people have jumped to their death from the Eiffel Tower 자 Some 400 숫자 앞에 some이 오면요 약 약 대충 약 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have jumped jumped 뛰어내렸대요 근데 어디로 to their death 이니까 그들의 죽음으로 쭉 뛰어내려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로부터 그 에펠탑에서 그러니까 에펠탑에서 위에서 뛰어내려서 투신자살한 사람이 한 400명 정도가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여기서 또 뛰어내려서 목숨을 잃었네요 원래 유명한 높은 건물인 경우에 거기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죠 에펠탑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만 들어보시고 한 페이지가 더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에펠탑의 옛날 그림입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와 관계된 내용이 나와있어요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요 캐나다랑 에펠탑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캐나다 캐나다입니다 In the 60s The Eiffel Tower Was almost moved to Canada In the 60s 그러니까 1960년대를 가리키죠 60년대 1960년대 에펠탑이 Was almost moved 입니다 Almost 그러니까 거의 Was moved 그러니까 이동하다 이사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동되었대요 어디로다가 캐나다로 1960년대 에펠탑이 거의 캐나다로 올 뻔했다는 얘기입니다 탑을 옮겨서 캐나다로 이동하려고 했었대요 저도 이것도 처음 알았던 사실이네요 President de Gaulle and the then mayor of Montreal had agreed in secret on its transfer for the 1967 World Fair to be held in the French-speaking city 문장이 좀 긴데요 President de Gaulle 프랑스 대통령 그 당시 그러니까 60년대 de Gaulle 대통령과 그리고 then mayor of Montreal 몬트리올은 캐나다에 있는 도시입니다 몬트리올의 then mayor 가 뭘까요 메이어는 시장입니다 시장 자 그러면 랜 메이어가 되면 그 당시의 시장 1960년대 이 사건이 있을 당시 그 당시의 시장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드골 대통령과 그 당시의 몬트리올 시장이 had agreed 동의를 했었대요 어떻게 동의했었냐면 인시크릿 비밀리에 몰래 둘이 합의했대요 자 뭐에서 합의했냐면 on its transfer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는 거죠 트랜스퍼는 어떤 뜻이에요 운송 이송 옮기는 거 그러니까 에펠탑을 옮기는 거에 비밀스럽게 합의했대요 와 근데 뭘 위해서 1967년대 월드페어 또 나왔네요 세계 박람회 박람회를 위해서 옮기는 게 합의가 됐댑니다 그런데 어떤 박람회냐 하면 to be held 자 be held가 되면 개최되다는 뜻입니다 개최되기로 돼 있었대요 어디에서 in 바로 그 프렌치 스피킹 시디에서 자 프렌치 스피킹은 불어를 말하는 그러니까 불어를 말하는 도시죠 바로 몬트리올을 가리키는 겁니다 몬트리올 그러니까 캐나다가 거의 영어를 쓰는데 쾌백주는 불어를 쓰거든요 아직도 그 쾌백주에서 가장 큰 도시가 몬트리올이죠 참고로 몬트리올이 파리를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프랑스어를 사용한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967년도 국제 박람회를 위해서 그 에펠탑을 몬트리올로 옮기기로 거의 합의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럼 못 옮기게 됐을까요 그러나 그러나 그 회사입니다 어떤 회사입니까 that 그 탑을 소유한 그 탑을 소유한 회사가 그것을 비토했대요 자 비토라는 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프렌치 스피킹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불어를 쓰는 뜻이고요 자 비토라는 단어는 뭐냐면 거부하다 비토하다 정치권에서 많이 쓴 단어가 비토죠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탑을 소유한 회사가 그것을 거부했대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옮기는 거 옮기는 거 거부했대요 왜 거부했냐면 역시 코마 아인지니까 보충 설명입니다 피어는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네디아를 무서워해서 네디아가 될까봐 두려워서 그걸 거부했댑니다 네디아가 바로 뭐냐면 만일 그 탑이 프랑스를 떠난다면 그것이 네버 리턴 마이트는 추측이죠 결코 다시 돌아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두루해서 한번 캐나다로 옮기고 나면 다시 프랑스로 못 올 수 있다 이런 걱정 때문에 대통령이 한 합의를 탑을 소유한 회사에서 거부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캐나다로 올 수도 있었네요 어쨌든 이렇네요 오늘 아주 에펠탑에 대한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내용들 물론 내용들 좋지만은 오늘도 역시 영어 표현 중요한 게 많이 남아있으니까 영어 표현들 꼭 공부해 주시고요 이 부분만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Canada In the 60s the Eiffel Tower was almost moved to Canada President de Gaulle and the then mayor of Montreal had agreed in secret on its transfer for the 1967 World Fair to be held in the French-speaking city however the company that owned the tower vetoed it fearing that if the tower left France it might never return fearing that